안녕하세요. 저는 월속나무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철응입니다. 오늘은 나무의사가 들려주는 자연유산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텐데요. 자연유산 그러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나무와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사 그러면 조금 생소하시거나 약간 낯선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나무의사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러한 우리나라 나무의 관리체계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4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4장의 사진에는 각각의 나무가 있죠. 첫 번째는 영동리 회화나무, 하만의 가장 대표적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영동리 회화나무. 두 번째 사진에는 하만 마리산 고분군에 있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정리에 있는 회화나무,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회화나무입니다. 똑같은 나무인데요. 이 나무들을 관리하는 주체가 조금씩 틀리다라는 사실 아세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리 회화나무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럼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그러한 관청은 어디일까요?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두 번째에 있는 하만 마리산 고분군에 있는 소나무입니다. 마리산 고분군 역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 안에 있는 소나무 역시 문화재의 일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세 번째에 있는 용정리 회화나무는 보호수입니다. 보호수 굉장히 크고 멋지죠. 천연기념물과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실은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단지 이 보호수를 관리하는 관청은 산림청이라는 것입니다. 산림청. 그래서 이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관리를 주로 합니다. 물론 지금은 천연기념물이나 보호수나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이 되어 있긴 하지만 주관청은 산림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화나무, 우리 가로수입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산림청에서 일부 관리를 하긴 하지만 대부분 일반 지자체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들을 관리한다 그랬을 때 문화재청과 크게 산림청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관청이 틀리면 나무를 관리하는 주체도 틀려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약간 어필일 수도 있긴 하지만요. 관리하는 관청 주체에 따라서 각각 필요한 자격증을 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관련된 자격증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을 해놨는데요. 문화재청에서는 이러한 문화재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여러 문화재 지역에 있는 나무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독특한 자격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자격증 이름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중에서도 식물보호업이라는 그러한 자격증입니다. 이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문화재청에서 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산림청은 몇 개가 있습니다. 산림기사나 나무의사가 있는데요.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전부 다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주로 치료하는 그러한 자격증으로는 나무의사가 있습니다. 반면에 국토부에도 이러한 자격증이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만들고 있는 자격증은 조경기사입니다. 조경식재라든지 시설물 이러한 것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하나 농업진흥청이 있습니다. 식물보호기사라는 그러한 자격증이 있거든요. 이 식물보호기사는 주로 농약관리법에 의해서 많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판매한다든지 할 때 관리보다는요. 판매업과 관련된 업종을 할 때 식물보호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자격증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나무를 약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천연기념물, 문화재 지역에 있는 나무. 그래서 앞에 보시면 하만 영동리 회화나무와 마리산 고분군에 있는 소나무는 사실 문화재청의 소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를 관리하고자 한다면 다른 자격증은 안 됩니다. 문화재 수리 기술자라는 그러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산림청에서 있는 나무의사, 산림보호법에 의한 것이죠. 이 나무의사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만 용정리 회화나무처럼 보수, 이러한 것들을 관리할 때는요. 위에 있는 문화재 수리 기술자가 할 수 없어요. 나무의사가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긴 하지만 관리하는 주체가 틀리다 보니까 이러한 자격증 체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세 번째에 있는 국토부에 있는 조경기사, 이러한 것들은 조경식재 및 시설물,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가로수들이 대부분 지방이관이 되면서 조경기사와 관련된 그러한 자격증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를 할 때는 최근에 있는 나무의사들이 하긴 하지만요. 식재나 이러한 것들은 조경기사, 조경업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서 똑같은 나무이지만 관리할 수 있는 종류가 틀려진다. 조금 여담이긴 하지만 감나무 있지 않습니까? 감나무가 논에 심겨져 있는 감나무, 산에 심겨진 감나무 두 개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까?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될까? 그랬을 때 논에 심겨진 감나무는 농업진흥청 쪽에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똑같은 감나무이지만 산, 이물이 되어 있으면 산림청과 관련된 기관에 도움을 청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관리하는 주체가 틀리고 그 다음에 지목상 목적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성에 따라서 똑같은 나무이지만 관리하는 주체는 틀려진다. 그러면 이러한 많은 나무들 중에서 천연기념물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전국적으로 따져봐야 한 200주 채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보호수는 수만 주가 되겠죠. 가로수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나무들은 이런 보호수나 가로수들은요. 여기에서 보시는 나무의사가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자격증과 관련된 참여자, 자격증, 취득자들이 나와 있긴 한데요. 나무의사가 전국에 한 900명 정도 되어 있고요.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문화재 수리 기술자는 최근에 많이 발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100명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200개 정도 안 되는 그러한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많은 조금 과도한 숫자가 되긴 하지만요. 어찌 됐든 간에 문화재 수리 기술자는 한 100명 정도. 그 다음에 나무의사 한 900명 정도. 그 다음에 조경기사는 이미 시간이 오래되었고 전국에 많은 나무들을 식재하는 그러한 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17000명 이상 그리고 농약이라든지 약간의 다른 그러한 것들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식물보호기사는 130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하고 관련된 관리를 할 때 어떠한 나무인지에 따라서 약간씩의 관리 주체가 틀려질 수 있다는 내용을 먼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만에 대한 나무, 하만과 관련된 자연유산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사실 그냥 심어놓으면 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나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너무도나 밀접한 연관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알게 되면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을 알기 위해서 나무를 살펴보려면 먼저 그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기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죠. 하만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기온이 13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 기온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지역에 해당된다고 그러고요.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10도 내외 정도가 되고 있는 반면에 하만은 13도가 된다면 상당히 높은 그러한 기온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게는 조금 최고 기온이나 최저 기온은 최근에 조금씩 변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만 군지라는 2013년도 자료를 참고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틀려질 수가 있는데요. 최고 기온은 38도, 지금은 거의 한 40도 가까이 올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최저 기온은 약 마이너스 18도 정도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상 변화와 관련되어서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 군 같은 경우에는 최저 기온과 최저 기온 따지면 무려 60도 정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60도 그러면 이거 엄청난 기온 차이 아닙니까? 이러한 기온 차이가 사실은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을까요? 살아있는 생물체는 이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이 편차가 좁을수록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편차가 커질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 중에서 어떤 나무는 죽을 수도 있고 어떤 나무가 새로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온 분포를 보면 여름철에 평균 기온은 약 26도 정도, 7, 8월 기온이 가장 높죠. 우리나라 평균 기온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계는 1, 2월 달인데 평균 기온은 영하 1도 내외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일부 평야 지대는 남부 해안성 기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주 낮은 온도를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1,300mm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징이죠. 6, 7, 8월 달에 전체 강수량의 절반 정도가 이때 내려요. 그 소리는 뭐냐면 그 외의 기간 동안에는 물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상기온과 관련해서 물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무한테는 이 기온과 물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물과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나무가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는 그러한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온에 따라서 또는 강수장에 따라서 나무가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수종 중에서 오랫동안 하만에서 생존했던 나무가 있다 하면 그 나무는 이쪽 기후에 가장 적합한 나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종이 있지만 오랫동안 하만에서 생존한 나무가 주요 수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천연기념물이라든지 도기념물, 보수, 노거수 등은 하만을 대표할 수 있는 수종인과 동시에 이쪽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수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수종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온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기온에서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이 있잖아요. 최저기온과 최고기온 중에서 어떤 게 나무에 더 많은 영향을 줄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이 높은 기온은 나무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적응을 한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추워지는 온도에 대해서는요. 적응력이 굉장히 낮대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용어로 나무에 대한 내한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을 내자였다가 찰 한자죠. 그러니까 추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나무마다 다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조금 전에 하만의 기온 때 보셨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기온을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최저기온과 관련된 내한성이라는 그러한 지도를 다행히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내한성 지도라는 것은 한 30년 정도의 평균치입니다. 그런데 30년 정도의 어느 평균치냐면요. 최저기온의 평균치. 그러니까 올해 중에서 가장 낮은 기온 하루를 뽑습니다. 작년 기온 중에서 가장 낮은 기온을 뽑아요. 이러한 식으로 30년 동안 매년 가장 낮은 온도들을 하나씩 뽑으면 몇 개가 생길까요? 그렇죠. 30개가 생기겠죠. 그 30개의 평균값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평균값을 저렇게 지도로 만들었는데요. 이 내한성이 의미하는 것은 이 평균값 이하로 내려갈 일은 사실은 크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하만군에서 이 내한성 지도에 나와 있는 평균값 이하의 기온으로 떨어질 경우는 좀 희박하다. 이 정도를 제일 마지막 선으로 볼 수가 있긴 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펴보면은요. 지금 아래쪽에 동그라미를 표시해놨죠. 약 마이너스 12도 또는 마이너스 14도 정도. 그러니까 추울 때는 아까 최저기온 영하 18도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랬지만 평균적으로는 영하 12도에서 13도 정도까지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무에게 있어서 영하 1도, 2도는요. 죽고 사느냐의 문제를 결정짓는 그러한 온도입니다. 배농나무가 얼어 죽을 때 이렇게 추운 기온이 며칠 지속돼야 되느냐?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하루 중에 4시간, 8시간 이 정도만 영하 20도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싹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추위에 견딜 수 있는 내한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추운 기온이 하루 오면은 전부 다 죽어요. 그렇다면은 이 함안에서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살았던 천연기념물이나 또는 보수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요. 이러한 기온들을 전부 다 견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온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온난화 예측 모델이에요. 이 기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온 중에서 높이 올라가는 이러한 온난화 영향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요. 지금 현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년대, 70년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RCP 45 또는 4.5, 8.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 하면요. 4.5는 우리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조금씩 해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을 했을 때 이러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거고요. 8.5는 아 그런 거 싫어. 그냥 온난화건 뭐건 상관없이 내가 그냥 편한 대로 살 거야 하면서 거의 온난화에 대비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보시다시피 빨간색이 농도가 점점 짙어질수록 이거는 평균 기온 16도 이상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지금은 보시면 굉장히 낮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50년 후에는 우리나라 한 절반 이상이 아열대성 기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온난화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5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바나나가 열리고요. 또는 파인애플, 어느 도시에서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기온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위에는 조금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 조금 저하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 기온의 변화가 이러한 수종의 변화를 드러내는데요. 이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나무가 들어오면 뭐 그거는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기존에 있던 나무가 없어지는 경우에는요. 우리 문화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온이 올라가면 소나무가 잘 살지를 못해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없어진다. 지금 실제로 50년 이후, 100년 이후에는요.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거의 없어질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소나무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하고 관련된 문화도 같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정이품송, 그렇게 조선의 왕이 지나가다가 가지를 들어 올려줘서 벼슬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의 문화이죠. 역사이죠. 그런데 소나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또는 우리 후손들한테 소나무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한다면 소나무가 뭐예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과 관련되었던 문화들도 사실은 전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라는 것이 하나의 수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와 관련된 우리의 역사, 문화도 동시에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우리가 단순히 하나의 살고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을 과정에서의 변화가 변화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와 연결 지어야 되는 그러한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소나무가 우리나라에서 곧 없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온도 변화에 따른 광합성 또는 호흡률의 변화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나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광합성이라는 것을 하죠.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분을 만든 다음에 산소를 이렇게 다시 뿜어주죠. 그런데 이러한 광합성을 하지 않을 때는 나무도 사람과 똑같이 호흡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낮 동안에는 산소를 내지만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내요. 그래서 이러한 산소에 나오는 양과 이산화탄소를 나오는 양 중에서 어떤 것이 많아야지 좋을까요? 당연히 나무는 산소를 내는 양이 많아야 돼요. 산소를 내려고 하면 광합성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호흡이라는 게 사실은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전부 다 영양분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광합성이라면 이 에너지를 없애는 것이 호흡이라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호흡을 하잖아요. 우리의 몸에 있는 에너지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량과 호흡량이 적절할 때 좋은 것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소나무류 중에서 고산성,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 그런 소나무입니다. 그런데 일부 몇몇 소나무, 많은 소나무들 보면 광합성을 할 때 지금 보시면 한 15도 정도에서 최고치를 이루어요. 그러다가 광합성 양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약 35도 정도 되면 나무가 광합성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을 안 하면 산소를 내지 못하죠. 그러면 그거는 또 영양분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흡량을 보면 10도일 때는 얼마 안 되지만 한 40도 정도 되니까 한 5배, 10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는 양은 적어지는데 호흡량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광합성 양과 호흡량이 일치하는 수준, 이 기온이 약 25도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5도를 넘어간다, 그 소리는 뭐냐면요.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보다는 호흡을 해서 없애는 에너지 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거에 비해가지고 소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25도 정도가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25도를 넘어가게 되면 이 소나무는 자기가 만드는 영양분보다 소비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많은 나무들이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고산수종에서 먼저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다른 나무들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온이 올라간다,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나무에게 있어서는 죽고 사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다 그렇지는 않고요. 수종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지역마다 잘 살고 있는 나무들이 어떤 나무들이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기후나 이러한 환경에 잘 적응해 있는 나무는 그 지역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경남과 떨어져 있는 경기도를 한번 비교했습니다. 보수, 가장 오래 살았다고 그러는 보수 약 1,000주 각각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았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건 역시 느티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기도에서 보면 약 전체 1057주에 보수가 있는데 그중에 606주가 느티나무예요. 경상남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경상남도 보시면 916주 중에서 477주가 느티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0% 정도, 50% 정도가 느티나무라는 것이죠. 반면에 소나무 같은 경우에 보시면 경기도는 31주, 경상남도는 71주입니다. 아까 근데 소나무가 따뜻한 지역에서는 잘 못 사는 나무라고 그랬는데 이 경상남도에는 오히려 더 많네요?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소나무 같은 경우에 보면 도심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 과정에서 이 소나무 보호수들이 굉장히 많이 손실되었어요. 대신에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지금 약 31주 정도인 거죠. 만약에 이 경상남도에서라면 물론 경기도에 비해서 개발이 조금 덜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71주 정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두 번째로 느티나무에 이어서 많은 나무 보면 팽나무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우영우 팽나무,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었죠. 팽나무가 141주나 돼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 중에서 팽나무나 느티나무가 경상남도 이 아래쪽 지역에서는요. 가장 적합화되어 있는 수종이라는 거죠. 반면에 위로 올라가면 경기도권에서는요. 느티나무에 이어서 은행나무가 많죠. 그러니까 이 은행나무도 보면은요. 약간 따뜻한 지역보다는 위쪽에서 살고 있는 그런 특성도 있고요. 이 은행나무에 대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 은행나무는 자생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나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일단은 열매가 냄새가 나요. 또 그 안에 껍질이 너무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무들은 새나 동물이 그 씨앗을 먹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배설물에 그 씨앗이 나와서 이렇게 자라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은행나무는 동물이나 새나 안 먹으려고 해요. 냄새가 나잖아요. 또 알갱이 얼마나 큽니까? 새가 먹을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지역에서 그 이외 지역으로 번식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권, 서울권에 굉장히 많이 존속되어 있는 그러한 한계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은행나무가 있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씨앗을 가져다가 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은행나무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나무죠. 조금 이따 말씀드린 우리 회화나무하고 비슷한 그러한 상징성이 있는데요. 유교, 공자, 그러니까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향규나 서원 아니면 군걸 이런 쪽에 주로 심었던 나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있는 씨앗을 다른 지방이나 이런 곳에 가져오는 것은 사실은 조금 꺼렸던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권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 그러한 특색이 있는 거죠. 어찌 됐든 간에 느티나무 다음으로 경기도권에서는 은행나무, 경상남도에서는 팽나무가 많이 있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린 이 회화나무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회화나무가 경기도권에서는 보호수가 37주 있는 반면에 이 경상남도에는 14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후나 이런 것들에도 원인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회화나무가 있는 것으로 봐서 기후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후보다는 이 회화나무가 갖는 상징성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실은 하만에 있는 나무 이야기하면은요. 하만 영동리 회화나무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영동리 회화나무의 가치는요. 사실은 이 유교와 관련된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러한 나무이고요. 굉장히 숲이 아름답죠. 과거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특성 때문에 또 역사적 그러한 가치들을 전부 다 인정받아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죠. 또한 이 영동리 회화나무는 현재에도 마을에서 당제를 지내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나무로서 우리의 문화를 그대로 지켜주고 있는 그러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나무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마을을 이렇게 존속시켜줄 수도 있고 또 마을 사람들을 화합시켜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을에서는 이 나무를 지킨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나무가 마을을 지켜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는 거죠. 마을을 지켜주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나무를 지키려는 의지에 마을 주민들과의 교감을 일으켜주는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우 의미가 깊고 이러한 문화가 사실은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화는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회화나무를 심은 이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보다는 각 지역에 회화나무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회화나무가 왜 그럴까 한번 살펴보면요. 회화나무는 중국에서 괴화라고 표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괴자가 우리나라에서는 회자로 읽히기 때문에 회 나무에서 회화나무로 유래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괴화가 사실은 회로 읽히긴 하지만 괴자로 읽히면요. 느티나무를 또 괴목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 괴목이라고 그러면 이 회화나무 또는 느티나무를 의미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화나무는 궁이라든지 서원, 묘지 이런 곳에 많이 심겨졌는데 이 한자인 괴자를 살펴보면 나무목자 있죠. 그 다음에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인데 귀신을 쫓는 나무라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이 없는 신령스러움을 강조하는 그러한 나무죠. 그러다 보니까 궁궐이나 서원같이 신성한 곳 그러한 곳에 이 회화나무가 악귀를 몰아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많이 심었고요. 또 다른 유래는 중국 주나라입니다. 이거 앞으로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시대인데요. 이때 이 주나라에서 회화나무 세 줄을 심어놓고 그 회화나무 앞에 삼공,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이 아니라 조선시대죠. 조선시대로 따지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 해당하시는 높은 벼슬의 분들이 섰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궁궐에 가면 임금님이 있고 그 앞에 이렇게 돌로 된 비석 앞에 몇 품, 몇 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 섰잖아요. 그런데 주나라 시대에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무 앞에 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무가 바로 회화나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화나무 앞에 설 수 있는 나무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이 높은 벼슬, 그러니까 벼슬의 위계를 의미하는 나무가 바로 이 회화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벼슬을 가졌던 사람들이 상징하는 나무가 회화나무. 때문에 이 회화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사람들 역시 굉장히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궁궐은 별도로 자체적으로 많이 심었겠죠. 그러니까 궁궐이라든지 대감님 댁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이 회화나무를 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 있는데요. 이 회화나무 아래서 공자님이 학문을 논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 공자 나오면 이제 또 학자수 이런 이야기가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 회화나무를 서원이나 향교 이런 곳에 많이 심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회화나무는 선비나무라고 불리게 되었고요. 유교사상과 관련된 그러한 나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 곳에나 심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은 경관적인 요소와 생육의 건전성 같은 이유로 가로수로 많이 식재되어 있지만 사실 100여 년 전에는 회화나무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이유입니다. 조선시대까지는 회화나무는 아무데나 심을 수 있었던 나무는 아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리 회화나무는 1482년 광주 안시의 22대조이며 성균간 훈도를 지낸 안여거라는 분이 우리 하만군에 와서 영동리라는 곳에 정착을 하면서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성균간 훈도 밑에 보시면 사실은 그렇게 지위는 높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상징성이 굉장히 높죠.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유교사상에서 충과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러한 분이 이곳 영동리에 와서 충과 효를 생각하면서 심었던 나무가 바로 이 영동리 회화나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화재로 지정된 회화나무가 전국에 한 5주 정도 있습니다. 창덕궁의 회화나무 군 그래서 21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8주가 있고요. 경주 월성에 가면 육통리라는 곳에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13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지금도 거의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가면 신현동 회화나무라고 해서 역시 작년에 찍은 나무인데요. 회화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요. 당진 사멀리에도 가면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무들 있는 위치를 보시면 창덕궁 궁궐이죠. 그다음에 육통리 같은 경우에는 전설이 있는데 고려말 그러니까 이 나무를 심은 게 고려말이라고 그럽니다. 고려말에 굉장히 전쟁이 많았겠죠. 경주니까는요. 그래서 외군과 싸우거나 그랬을 때 이곳에 있는 한 젊은이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부모님께 이 나무를 심어놓고서 제가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저도 여겨주십시오 하는 말과 함께 심어놓고 갔다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회화나무를 심은 이유가 일단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나가요. 충이죠. 부모님께 제가 이 나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효죠. 그러니까 충과 효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과 연관되어서 이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는 약간 틀리긴 하는데요. 그냥 주변에 있던 다른 곳에서 떠밀려 내려왔다. 홍수에 의해서 이러한 전설이 있는 나무이고요. 당진에 있는 나무는 조선시대 좌의정을 지내신 분이 이 당진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심은 그러한 나무라고 그럽니다. 아까 우리 하만의 대표적인 영동리 회화나무 역시 중앙지방에서 지내다가 우리 하만군에 와서 충효를 강조하시는 그러한 의미에서 심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회화나무가 굉장히 유교사상과 관련된 그러한 분들 그리고 지역에 많이 심었던 나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동리 회화나무 2011년도부터 연도별로 이렇게 찍어놨거든요. 변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일부 가지가 조금 부러지거나 또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대를 대서 외관적으로 조금 변하는 모습은 있지만 기존의 모습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화나무는 사실은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이 회화나무가 없어지면 이 회화나무하고 관련된 그러한 역사 문화가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화나무하고 관련된 친구들 또는 문원이 있는데요. 이 회화나무하고 잎이 비슷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회화나무, 쥐엄나무, 아까시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화나무하고 잎이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얘네들 잎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회화나무는 맨 위에 볼록 혼자 나와 있죠. 그런데 주엽이나 아까시나무는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양쪽으로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잎에 마주나느냐 아니면 어긋나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회화나무는 보시면 이 양쪽의 잎들이 약간씩 어긋나게 나오고 있죠. 반면에 주엽나무는 똑같이 마주나고 있고요. 아까시나무는 약간씩 또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긋나는 두 나무가 있는데 이 두 나무 잎에 어긋나면 똑같이 회화나무일까? 하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잎을 보시면 회화나무는 끝이 약간 뭉뚝하고 아까시나무는 약간 볼록하게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슷한 나무 같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금방 구별할 수 있는 것. 그런데 회화나무나 주엽나무나 아까시나무나 왜 모양이 비슷할까? 이게 사실은 전부 다 같은 콩과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화나무나 주엽나무나 아까시나무는 콩과의 같은 과의 나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식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구별을 잘못하시거나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잎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잎의 모양만 틀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회화나무나 주엽나무나 아까시나무는 줄기의 모양도 조금씩 틀려요. 회화나무는 줄기의 색깔이 새로 나오는 줄기는요.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줄기의 가시가 없어요. 반면에 주엽나무는요. 여기 보시면은 아주 굉장히 큰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굴고 엄청나게 무서운 그러한 가시가 줄기에 있는 그러한 나무는 주엽나무. 아까시나무는 이러한 뭔가의 침 같은 것들이 나와있지만 주엽나무보다는 굉장히 아담한 그러한 모양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의 모양과 줄기에 나와있는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형제나무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회화나무와 관련된 것.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지금 천원짜리, 지금이 아니라 전에 이제 도안이 바뀌기 전 그러한 천원짜리를 보시면은요. 이 도산서원의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에 있는 나무가 되게 보여질 것입니다. 이 나무가 회화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는 안동 쪽에서 이 나무를 굉장히 중요시하겠군요. 집회 나왔으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홍보 효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를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도안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상징성은 떨어졌지만 이렇게 중요한 나무들이 하나가 없어질 때마다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겸재, 잘 아시죠? 겸재가 삼척에 가서 죽서루라는 곳을 그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1783년도 작인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죽서루가 있고 양쪽에 보시면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두 나무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찍은 나무입니다. 사진입니다. 죽서루가 있고 실제로 왼쪽에는 나무가 하나 있고 오른쪽에는 나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약 300년이 250년 정도가 지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나무 하나가 없어졌는데 오른쪽에는 다행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사실은 아주 크지는 않아요. 회화나무입니다. 이 나무 역시. 그래서 굉장히 크지는 않은데 바위 위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바위 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제강정기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들을 천연기념물 같은 형태로 해서 지정을 했는데 이때 지정을 할 때 삼척 죽서루에 있는 회화나무가 지정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였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게 해방 이후에 전부 다 없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회화나무는 없어지게 되었고 지금 현재 한 주 남아 있는데 이러한 나무들이 이쪽 지역에서는 겸재나무라고 해서 굉장히 보호받고 또 문화재청에서도 역사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승격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화나무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역사가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회화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이 회화나무는 굉장히 많은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 하만 영동리 회화나무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중요한 나무들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또 문화재에 나타나는 이러한 나무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하만군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중요한 회화나무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회화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영동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이제 잎이 다 떨어지고 없는 약간 앙상한 그러한 시기이긴 하겠지만 내년 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내년 봄에 영동리 회화나무를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곳에서 그곳의 문화와 역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